탈출 중이잖아요 지금 저기 좀 몇 명 타고 있겠는데 저 안에 맞네 맞네 타고 있네 탄이 좀 부족하.. 오 뭐야 수류탄 던진다 와 아이씨 와아 야 탐 모질라겠는데 이거 스나 서른발 이걸로 택도 없고 일단 요걸로 좀 죽여야겠어요 이게 260발 있으니까 올라올 때 한 두세놈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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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애 멈춘 다음에 여기 뭐 생기더라고 고마워 애들이 너무 많아 저 안에 한 일곱올명은 돼 보이는데 수류탄 계속 던지지 어이씨 뭐야 이거 뜨잖아 이거 뭐라 아 야 est 야어 고맙습니다. 한번 탈블러! 자세히.. 어! 채기다! 오! 채..채..채기다! 오! 어디 쏘나 오! 잡았어 장교! 굿! 어.. 새벽반 유재야.. 고맙다 장교 잡았어 장교 잡았어 슬럼벌 어머 어! 아잇 얏 아니 이게 각이 안돼 후후후후.. 오아! 빨리 먹어 x4 어, 이제 좀 체력이 어느정도 됐어요 이정도면 한방에 안죽지 어? 얘는 대가리 정확히 두대 맞춰야 돼 77 가자 또 온다! 아아 저씨 쉽지 않겠는데 들어와봐야 일로 들어오겠지 들어올 구멍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 잡았나? 다 잡았나? 저 올라온거를 타고 내려가는거 같아요 지금 저거를 스위치를 당겨서 하나를 올렸잖아 저걸 타고 가는게 아닐까? 여기 하나 올라왔잖아 탈출하는게 너무 힘든데 아니 이거 근데 왜 스위치가 없지? 아 반대편이다 야 근데 성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 여기다가 어떻게 지었을까 이걸? 미친 독일놈들 여기다 성벽을 어떻게 세워? 뭐야 저건? 제 특이하냐 저거 어? 살려준베 구 십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 이것도 잡는 거 아니다 올라가는거다 어어 어쩌지? 안죽었어? 어 나가야돼 나가야돼 난 죽은건줄 알고 다시 할라고 지금 원래 이게 이벤트였네요 그럼 무기 또 다있네 다시 권총을 들고 오 다있네 다있네 뚱땡이 한테 안걸리고 장교를 잡아야 되는데 아 저봐 뚱땡이 쏴아아 이거를 연속 두번 빨리 쏘면 될까 해 드릴 두 번 팡 차칵 팡 안되 시간이 안되 저 위에 있죠 오케이 하나 잡았다 히트!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아아 테리오빠님 행가가.. 아 저 서포터 고맙습니다 어 저건 뭐야 얘를 빨리 잡아야 돼 이게 어딨는거야? 20미터인데 지도있다 11미터 15미터로 돼 됐어 그럼 어디지? 여긴거? 이 한칸 위 같죠?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 돼? 여기로 밟아서 올라갈 수 있겠네 여기로 아 ㅈ 됐다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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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한방에 안 죽는 놈이었어요 안맞네 저거 어이씨 어이씨 샷건을 들어야겠는데 여기는 아 안돼 너무 많다 아 이제 쓰나탄 아껴야 돼 먹을꺼 먹을꺼 등맞추면 한방에 죽긴 죽던데 아 등에 저거 달려있는게 그거더라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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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가서 쟤를 죽여요? 여기는 걸릴 수 밖에 없는 곳인가봐 아 이건 또 뭔소리입니까? 드론이 막 날라다니고 넌 늦었어? 내가 먼저 왔어? 1946년도고 이 배경이 1946년도 잖아요? 이때 드론이 날라다녀 아무리 펑크 세계관이지만 말도 안되는거죠 게임이니까 그냥 아직 최종무기가 하나 안나온거 같은데 어디로 가는거야? 여기 어디야? 아 저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중간 여기서 떨어졌죠 아 그럼 저 물부터 지금 올라온거네? 여기까지 아 이 총 버려 뛰질 못해 이 총을 들면 우와아 저거봐 제트기 날라갔어 지금 우와아 저거봐 오오오오~~ 개념! 얏!! 얏?! 개념 세이브였어 만약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라 그랬으면 껐을.. 껐을지도 몰라 쩝쩝 그래.. 스나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안 죽어? 아니 여기 뭐 경비 없으니까 상관은 없죠 지휘관이 없잖아 그럼 여기는 더이상 증원병력은 없어요 저세... 어? 한방에 안죽네? 어? 어? 아... 짜증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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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어... 어? 이걸로 쐈어도 되겠다. 근데 이걸로 쓰면 피가 많이 빠졌겠지? 이걸로 쐈어도 되겠지, 비제이. 흐흐흐흐흐 고 땡 한 번 외치냐. 흐흐흐흐흐흐흐 졸라 웃긴 새끼네. 두번 죽이는 일 아냐. 이제 샷건 들겠어. 흐흐흑 이 Woman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구 치세하게 어? 어이구 맞네 어이구 수류탄도 있고 쓰너탄이 좀 생겼어요 맵 업데이티드 맵 업데이티드 어? 와아이 이 자식들 봐라 ground 쫓어집 어흐 어흐 어 많다 다 잡았나? 음악이 조용해진거 보니 어 블루문아 고맙다 언제왔어? 블루문이 음 음 매너폰 고마워 입구 어딥니까?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아니 파이프는 도대체 안쓰이는 데가 어디야 아하하하하하 상상초월 진짜 만능봉이야 만능봉 세상에 저걸 저렇게 쓸줄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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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뭐야 운전자가 없어요 무선인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어..근데 스나탄이 없다. 아..열발.. 어떡하지? 스나탄이 모질러.. 아잇!